안녕하세요 신디니티입니다. 오늘 낮에 골드 살을 올렸잖아요. 그거를 제가 다른 실하고 섞어서 스와치를 좀 떠봤거든요. 그거를 보여드릴게요. 지금 영상으로는 좀 붉은색처럼 붉은 골드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딱 그냥 금색이에요. 우리가 생각하는 딱 금색입니다. 영상이나 사진이 약간 붉게 나온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. 이거는 꼬부리 면사 있잖아요. 이태리 꼬부리 면사 두가닥을 떴고 그 위에 배색으로 골드사만 이렇게 떴습니다. 그래서 이런식으로 줄무늬 배색을 해도 예쁠 것 같아요. 4.5mm 정도 쓰시면 되구요. 이런식으로 예쁠 것 같고 이거는 꼬부리 면사하고 골드실하고 같이 섞어서 떠봤습니다. 밑에 부분은 이제 이 면사를 두가닥을 섞은 거고, 위에는 한가닥만 섞어서 떠봤어요. 이 부분은 한가닥만 섞었구요. 그리고 여기 부분은 곤새 꼬부리 면사하고 같이 떠봤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은 제일모지 실중에 그 벚꽃색 이라고 하는 그 실하고 같이 떠봤는데 그 실이 뜨면 완전 찰랑찰랑 요즘에 제가 올리는 이태리 여름 실들 있잖아요.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요. 그래서 그 실로 같이, 이게 실제로 보면 연한 벚꽃색 이거든요. 그거하고 같이 떴는데 너무 예쁩니다. 저는 이게 이렇게 예쁘게 잘 나올 줄 몰랐는데 이게 뭐랑 섞은 거냐면 이태리 면사 중에 목화색 이태리 테잎사 중에 모카색 그거하고 같이 그냥 골드색하고 섞어서 뜬 건데 저는 이것 중에서 어쩌면 이 부분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제 맘에는 이 컬러가 의외로 되게 예뻤습니다. 확실히 실은 떠봐야 아는 것 같아요. 저는 떠보기 전에 이게 뭐 그냥 예쁠까? 그런 의구심으로 그냥 떴는데 생각보다 되게 고급스럽게 골드 느낌도 살리면서 베이지가 살짝 들어가서 약간 좀 무난하기도 하면서 되게 고급스럽게 예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배색을 해도 예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검정색 이태리 면사 있잖아요. 그거하고도 떠봤는데 얘하고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윗부분은 이제 모헤어하고 같이 떴을 때 분위기 보시라고 떠봤는데 모헤어하고 떠도 예쁘겠죠. 지금 영상이나 사진에서는 이 골드가 굉장히 튀게 나와서 좀 요란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보시면 그렇게 막 튀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막 싼티나게 요란한 그런 거는 아닙니다. 물론 골드색이니까 튀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막 촌스럽게 싼티나게 튀는 그런 컬러는 아니에요.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좀 풀어졌는데 이태리 베이비 알파카 있잖아요. 그거하고 같이 떠봤습니다. 그래서 겨울실하고 같이 뜨셔도 되고 이것처럼 중간중간에 이렇게 배색을 넣어도 예쁠 것 같고 우리 고무단 같은 거 마무리할 때 중간에 이제 배색 몇 단씩 들어가도 예쁘잖아요. 그런 거에 활용하셔도 예쁠 것 같고요. 그냥 골드만 떠도 예쁠 것 같아요. 요런 배색도 되게 깔끔하게 심심하지 않으면서 예쁜 것 같습니다. 골드나 실버는 여기저기 그냥 다 무난하게 잘 어울리고 배색하기도 가장 쉬워요. 사실은. 그래서 요런 실은 얘 하나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얘가 이제 100g으로 제가 감아 놓은 거거든요. 그래서 여섯 가닥으로 감아 놓은 거고 이제 콘으로 하실 분들은 예, 콘으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. 감사합니다.